아자르라고 하는 랜덤 채팅 몇 개월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앱을 다운받으시면 저를 만날 수 있거든요 한 명도 안 들어올까봐 걱정하고 있는데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에 8시가 됐거든요 나오는 이제 아자르에서 유튜버를 와 저도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거든요 잘생기고 예쁜 얼굴들 한 번씩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돌려볼 건데요 저를 만나 주시겠다 계신가요?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듀싱님 그 피아노 거 보고 같은데 그쵸? 오 맞아요 잘 보고 있습니다 오 뭐야 고마워요 뭐야 어떻게 아세요? 많이 봤어요 유튜브로 아 진짜요? 저를 보셨다고요? 네 어 아자르로가 로고가 있네 잠깐만 나 유튜브로 깔겠다 지금 프로듀싱님 구독 돼 있네 오 저를 구독하셨어요? 와 뭐야 감사해요 어떤 영상 보셨는데요? 뭐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피아노 치는 거 아 랜덤 채팅 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쳐드리려 하거든요 아 제가 이제 곧 운동 나가야 돼가지고 아 나가셔야 되는구나 저는 약간 좀 게임 OST 같은 음악을 좀 많이 듣는 거 같아서 아 게임 OST 너무 좋은 거 많죠? You Read The Right They May Cry 5 스페셜 에디션 버즈이란 캐릭터의 그런 우와 이거 조회수 엄청나네? 꽤 어려울 거예요 우동 탁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아 쫌 비슷했나요? 네 오우 오우 다시 시작합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봐주세요 네 건강하세요 감사해요 안녕 네 먼저 볼게요 저도 이거 코르노시비 이거 유튜브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안녕 오! 찾았다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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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성우님 네 저 뉴스입니다 뉴스님 제가 계속 뉴스님께서 성우, 뉴스, 성우님 이렇게 찾았다가 어 됐는데? 어? 어? 남자분이 아니네 뭐지? 본명이신거에요? 아 본명은 아니고 제가 약간 부끄럽지만 성우지 망생이라서 아 근데 진짜 너무 떨리네요 저도 떨려요 저도 저도 떨리기 때문에 그냥 아 원래 이런거구나 하시면 됩니다 아 제가 이거 아직 배워본 적은 없어가지고 전문적으로 아 그냥 취미로 하시는데 성우를 준비하시는 와 대박 그냥 약간 취미 취미삼아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예예 뭔가 포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소리 근데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딱 뭔가 이렇게 꽂혀요 감사합니다 약간 관종기질이 있어가지고 관종기질이 있으세요? 네 네 아직 방송은 아직 좀 무리에요 뭔가 뭐 너무 떨려가지고 어? 방송은 잘 보았고 로버님식으로 올리는 거는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아 만났는데 신청곡 쳐드리고 싶은데 어떤 노래 좀 쳐드릴까요? 어 혹시 약간 만화 주제곡 가능하십니까? 혹시 오 그럼요 그럼요 어떤 말 좋아하세요? 포켓몬스터 가능하십니까?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 너무 좋죠 무슨 노래에요 포켓몬스터? 어 어 피카츄라이츠 와 하하하하 그거는 검색 안해도 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아 좋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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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죠? 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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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아유 잘 못해요 하하 아 되게 뭔가 긴장돼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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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이제 안되겠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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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기를 내봐 아 용기를 내봐 피카츄 그치 까 피카츄 하하하 하하하 부끄럽네요 와우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피아노 잘 찌시네요 100점 만점에 100점 오!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 고마워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은하 님도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쵸 이 닉네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올해는 모르겠는데 가끔씩 와서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하고 그랬어요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? 알고리즘의 영향 어떤 영상이 떴어요? 랜덤 채팅에서 막 엄청 열정적으로 치시는 것 같은 그런 썬네일이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영상이었어요 오 그러면 그 영상으로 구독을 하고 어쩌다보니 라이브도 보신거죠? 어 그쵸 이은하 이렇게 해서 아 여성분인가 많이 오해를 하세요 본명이세요? 아니요 아니요 본명은 아니고 그냥 인터넷상에서 쓰는 갤럭시 쓰세요? 네 어떻게 아셨어요? 은하여가지고요 근데 약간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쵸 그냥 예뻐서 은하 라는 이름이 나중에 뭐 딸을 낳는다 그러면 이제 이름은 은하로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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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서 그런거에요 그러면? 대박 되게 예쁘지 않아요? 아 예뻐요 그래서 저도 진짜 저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했거든요 저희 오늘 못 만났으면 저는 평생 아마 은하님이 네 어 여자분이신 안정률 어 진짜 그러지 않았을까 제가 태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누구야? 그 가수 태연 아 소녀시대? 네 태연의 비밀이라는 곡이 있어요 비밀이요? 오 처음 듣는데? 아니 비밀 비밀 태연이요? 네 비밀 아니야 깜 composition 으 까지 이쁙 아 아 아 아 숨 find 아 bil 아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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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은하님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연주 감사합니다. 좋은 저녁 되세요. 너무 감사해요. 고마워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반가워요. 가운누리님. 반갑습니다. 가운누리님도 진짜 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, 그렇죠?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. 맞아요. 저 이번 학기 초부터. 아, 대학생이세요? 이제 시험 기간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공부하다가 친구랑 노래방 갔다가 왔는데 하고 계시더라고요. 노래방 뭐 부르셨어요? 그 정승환의 현재라도 어디에서라도. 오, 그런 노래가 있어요? 네. 아, 이 노래 진짜 좋거든요. 오늘 그 노래 신청하려 했었는데. 이거 한번 그러면 저도 해볼게요. 잘 칠진 모르겠어요. 저도 진짜 처음이어가지고. 그 노래 신청하려 했거든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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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... 처음에 살짝 좀 감 못 잡아서 2절까지 잡았어요 2절 되니까 조금 알겠네 너무 잘하세요 진짜 근데 진짜 노래 이거 되게 좋은데요 노래? 그쵸 좋죠 노래 풀 오케스트라 쫙 깔리는 그 맞아요 맞아요 뭔가 약간 놀이동산 가는 거 2절 들으면서 아 이거는 1절에서 끝내면 안 되겠다 약간 이 생각 들어가지고 2절까지 아 너무 좋아요 좋은 노래 신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유튜브 꼭 하세요 진짜 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겟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분이신지 고생하고 계시길래 일단 방에 잠깐 아하하하 누구랑 누구랑 통화하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오시는 분들은 아마 그것 때문에 있을 수도 있어요 혼자 안 있는 분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뭔 치를 하고 있어 아 혹시 가족이 좀 오해할까봐 그쵸 오래되시지 않으세요? 한 몇 개월 되실 것 같은데 이제 바빠서 한국 오면 저녁 때 라이브 하고 그러면 또 많이 못 올 것 같기도 하고 외국에 있으면 이제 시차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중간중간 보는 거고요 그래도 한 곡 쳐드리고 싶은데 그때 잘 쳤었나요 장필순 노래를 그거 좋아요 노래 원래 멜로디가 좋아서 제가 그때 한 번 쳐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오늘 치면 리액션 좋지 못한데 막 보면서 막 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한 번 해볼게요 그럼 장필순 갑시다 장필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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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필 trajectory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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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와 우와 최고의 리액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한테는 최고의 리액션 진짜로 진짜로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로 구경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ㅋ ㅋ ㅋ